KB차차차 내치하고 광고 나올 때마다 사실 채팅창에서 다툼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잘생겼다, 정프로가 잘생겼다, 이병헌 목소리가 더 좋다, 정프로 목소리가 더 좋다 등등으로 많이들 싸우시는데 그런 걸로 저는 여러분이 양군되는 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병헌 씨와 그런 걸로 다툴 생각이 없고요. 박병창 부장이 더 낫더라. 빨리 소개해. 초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보실 때는 누가 더 낫습니까? 두 분 다 멋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두 분이라 하면? 이병헌이랑 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나는 빼나? 네? 내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질문이 엄마 아냐 아빠냐 하고 싶어요. 엄마냐 아빠냐. 그러면 오늘도 마켓의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시간이 너무 좋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8% 상승을 했는데요. 다운은 0.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더라고요. S&P 500은 0.3% 상승했고요. 다운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나스닥이 0.84%나 오르고 다운은 0.1% 빠진 것은 어제 빵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이 3.26%, 테슬라가 3.21%로 870달러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빅테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우가 부진했던 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 4.9%로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고 중국의 9월 산업생산의 3.1%도 예상치 하회 그리고 미국의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3% 감소 경기에 대한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관련 산업재해 섹터가 많은 다운은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WTI가 81달러로 지금 큰 움직임이 없고요. 딸렌더스도 93.96포인트로 큰 움직임이 없고요. 원화도 지금 1,185원으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위아래로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지금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은 좀 단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의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다. 슬러다운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에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기업 실증에 집중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빵주를 비롯한 길주들이 올라온 것은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죠. 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가 힘을 좀 내줘야지 우리 코스피가 좀 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가 0.2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똑같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하고 그대로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코스피의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선물이 하락을 했고 금융투자 위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 있는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0.18%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종목별로 종목 장치가 되면서 코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의 상승에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어제는 음원, 영상, 웹툰, 게임, 방송 콘텐츠 주로 콘텐츠 종목이 어제 폭등한 하루였다. K-콘텐츠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펄럭 한번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주추세를 이루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올라도 눈에 그렇게 크게 뜨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의 이런 쪽이 눈에 크게 뜬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갇혀 있는 느낌에서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강세 업종은 금융과 고배당 그리고 음식료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온수창고, 의약품, 섬유의복, 기계는 조금 늘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강한 테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몽과 영상 컨텐츠는 컨텐츠입니다. NHN 벅스, FNC엔터, CGA E&M,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거 사안과 같습니다. NHN 벅스가 NHN이랑 벅스 예전은 무지 그거? NHN이 그걸 인수한 거죠? 그래요? 팬엔터토인먼트, 그리고 영상 제작적인 뉴, 에이스토리, 제이콘트트릭, 그리고 게임에 있는 게임빌 컴투스. 모두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임빌하고 컴투스에 있는 게임주도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넥터, MP, 알체라, 서리시스텝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요즘에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그쪽 관련주를 계속 한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해요. 여행 항공인 거죠? 여행 항공인 쪽에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쪽에 지금 조종을 보이는 구간에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되는가, 타이밍이 어떤가, 또 수급은 어떤가 이런 걸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드 코로나 얘기를 가속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지금 이제 수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급을 불러드리는데요. 제가 데일리 방송을 지난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건의와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조금씩 바꿔나갈 건데요. 지금 시장은 수급장, 특히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라서 수급들 불러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첨보, CJNM, 하나마이크론, 아프리카TV,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인호첨단 소재인데 사실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소개하고자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종목이 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섹터에 지금 자금이 쏠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의 소재는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된 것이 지금 컨텐츠,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LED와 반도체 소재들이 있어요. 이쪽도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봤더니요. FNC 엔터와 PSK 홀딩스, 웹캐시, 서울옥션, 아프리카TV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연속해서 2, 3일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가만히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과 좀 유사한 경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상황 미국하고 한국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츠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 말고 뭔가 호재가 특별히 있어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 딱 붐 뜨면서? 어제 IM도 4위인가? 마이네임? 마이네임, 마이네임.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오징어 뜨면서 같이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속작들에 대한 기대가 컨텐츠 전체적으로 혼붕이 좀 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후속작도 있지만요. 지금 지리사항 관련 종목들도 어저께 다 급등하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따라다니니까 컨텐츠 자체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주는 거고요. 좀 전에 기사 보니까 오징어 게임을 치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유튜브에 지금 천 건이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비슷한 새로운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이거 곧 게임도 나오겠죠? 오징어 게임이요? 관련된 게임? 네, 영장 컨텐츠가 아니고. 요즘 로블록스인가 거의 들어가면 오징어 게임 관련된 걔네들이 만든 게임이 한 200개인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즈도 오르고 메타버스도 오르고 컨텐츠에 오르고. 또 하나는 디즈니가 우리 상륙하죠. 디즈니에서요. 디즈니 플러스요. 디즈니 플러스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제이컨트토리, IHQ, 뉴. IHQ는 지분이 좀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여기서 상여하는 판매권 또는 영장소축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관련된 정보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의 컨텐츠 쪽에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데.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정포도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잠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주 추세를 이르면서 외국인들이 막 강력하게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게 눈에 잘 안 띌 수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다른 데는 없고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예를 들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주성장, 구조조성장은 분명히 맞지만. 일정한 기간 속에는 테마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테마라 하면 얘들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 등락폭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제 제가 2000년서부터 저랑 같이 매매를 같이 했던. 저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데이트레이더 스켈퍼들이 아직도 스켈핑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진짜 저보다 훨씬 고수인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어제 저녁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주가 움직임이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그런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 소위 말하는 2030의 젊은 분들이 거래를 할 때 코인은 추세를 이르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코인은 레벨업 됐다가 레벨다운됐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요즘 주가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들은 전랍 투자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해 주시길래 제 생각에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어떤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단기에 급등하고 단기에 급락하는 이런 종목을 과거의 추세적인 매매나 과거의 길적 분석이나 과거의 투자 전략으로 따라서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주추세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금이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그 순환 속에서도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테마의 종목들이 마치 코일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급등당을 많이 한다. 이런 걸 좀 개념을 갖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갑자기 뜬 테마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떴다 싶을 때 빨리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했던 건 아니지만 빨리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뭐 하나 있어 보이는 회사에 좀 많이 올랐지만 빨리 올라타. 그래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빨리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그게 이론적으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미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라타지 올라가 상승하는 종목은 올라타지 못하고 또 내가 올라탔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못 가고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거기에 팁을 좀 드리면 여계 방향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테마나 섹터의 주도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 메타버스도 주도 종목들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 주도 종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골라놓고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종을 보이면 선두에 있는 종목은 절대 그냥 죽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박 부장도 잘 아시지만 상한가가 5%, 8%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첫 상에는 무조건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첫 상에 무조건 따라하라고 했대요. 상 따 전략이라고 따 상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5%, 8%, 지금 30%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30% 따라잡기. 오히려 요즘에는 한 27%, 28%에서 상한가를 가면 다행인데 거기서 상한가를 딱 들어가지 못하면 그날 쭉 밀리죠. 5%, 4%에 끝납니다. 고점으로 한 20%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 주식은 상한가에 팔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지만 제일 찝찝합니다. 상한가에 팔 때요? 네. 왜? 아니, 이제 빵꾸났다고 그러지. 뚫려버렸어. 뚫려버렸는데 아무도 안 파는 거잖아, 지금. 아니, 사자만 있고 팔자가 없는데 내가 파는 거잖아. 상한가 잔략이 200만 주 있고 매도는 빵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다 던지는 거잖아. 그런데 많이 먹어서 쾌감이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뒷평수나 새하군요. 내일 더 갈 건가, 이게? 특히 5%, 8% 할 때는 진짜 매도가 잘 안 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런데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는 연속 상한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운 좋게 내가 샀는데 상한가 갔어. 팔까 했는데 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들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급등시켰다가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섹터나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수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1차 반등의 목표가 3000에서 3050포인트다. 이건 제가 주중, 월요일 날 항상 시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어제도 보시면 3000포인트 위에 가니까 어제 어떻게 했어요?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하죠.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지수가 지수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올라간다고 따라서 하면 매물 받고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가서 팔면 또 반등 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이 포인트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 전후로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맨날 제가 그때 지점장으로 있을 때 박지점장 시장 어떨 것 같아? 저는 한참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잖아요.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포인트 좀 내려가면 사고 2000포인트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5년 넘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내년 이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가 돌아오고 있고 3000포인트 근처로 가면 매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시황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3.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위로 딱 치고 올라가려면 그건 지금 누가 해줘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기관하고 국내 개인들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확실하게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추이를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 지금은 압박수권 안에서 거래를 하실 때 다음 주가 어닝 시즌의 슈퍼위기예요. 그리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빅테크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 빵류도 엄청 올랐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오르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오릅니다. 이걸 연동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서 급등을 한다 그런 종목들 중에 그런데 그 급등을 내가 추정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번 상승에 매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수익이 좀 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체로 판다는 게 아니고 일부 현금화도 좀 고려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이런 조수가 나왔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꼭 화면을 안 보시더라도 화면에 띄우겠지만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보시면 포털에 보시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IPO를 할 때 증권사들이 주관사들이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증권사가 정말 좋아 보여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이외의 종목들인데 이들이 그 기업에 진짜 투자를 한 그런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생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물론 신규 IPA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 지금 시장에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이걸 주식을 보유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상장사도 있는 거죠? 비상장사도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차트하고 수급을 좀 보면서 이들이 왜 이걸 갖고 있는가 실적도 좀 보면서 항상 어떤 자료가 나오면 한 번쯤은 차트하고 수급하고 실적하고 가치를 한번 평가해보는 것도 괜찮으셔서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소개를 좀 드립니다. 꼭 그 증권사들이 자기네 자산으로 이렇게 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오를 거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연? 보유해야 되는 사연이 있는. 그렇죠. 부국증권이 유하증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이게 비슷한 성격의 증권회사고 한일홀딩스가 아마 계열 관계이지 않을까. 부국증권이라는 게 옛날에 한일합선 패밀리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스토리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박병창 부장이 이걸 소개한 거는 종목을 한번 쳐봐라 이거지.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 오우. 증권회사 많이 물렸네. 그런 경우도. 나는 그런 걸 이제 관심이 나지. 네. 그렇습니다. 증권맨들이 많이 물린 거. 부담 없잖아. 증권 회사 직원들이 많이 물린 거? 직원들이 물린 게 아니라 증권 회사가 물린 거.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그걸 했잖아. 증권회사 상품 운영을 했거든. 그러니까 물리면 부작이 깨집니다. 옛날에는 성과급이 없을 때니까 막 부작한테 엄청 혼나는데 요즘은 쫓겨나지 거의. 무조건 그런 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야 된다기보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샀을 때는 우리도 개인 투자도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사연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 가치를 보고. 그런데 그걸 충분히 분석하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현재 손실난 상태다. 그러면 이후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좀 살펴보자. 상품 물리면 임원회에 가서 맨날 깨집니다. 그냥 브로커리 수입해서 그냥 진짜 차근차근 벌었는데 뭉통이 톡톡 나가는 거잖아. 아 그런 거. 증권사가 물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물린 건 어디서 찾으면 돼요? 일단 지금 우리 프라베에 있는 것들은 발표되지 않으니까요. 포토리에 있는 뉴스도 그냥 너무 제가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종목들 한번 차트하고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박 부장님 그냥 말씀드렸던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어떤 걸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얘기해도 심각해요. 듣는 분들은. 정프로 흉내 좀 내봤어요. 항상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소식 트럭 홈리가 요거는 날에 배울 수 있지만 ありがとう기를